문경의 한 사립 유치원에서 30차례에 달하는 아동학대가 있었다는 소식, 지난해 1월 보도한 바 있습니다. 올해 경북교육청에선 해당 유치원의 징계위원회를 열었는데요. 정작 학대를 가장 많이 저지른 가해 교사는 징계에서 빠졌습니다. 교사가 유치원을 그만뒀다는 이유에선데, 사립유치원 교사 해임 권한이 교육청이 아닌 유치원 측에 있어 징계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윤소영 기자입니다. 문경의 한 사립유치원. 이곳에선 2020년 7월부터 2개월간 가윗날을 벌려 아이 손목을 위협하고, 아이가 뱉은 음식을 다시 먹이는 등 30차례에 달하는 학대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아이 팔목을 잡고 가윗은 손을 벌려서 팔목에 갖다 대요. 아기가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어른한테도 칼을 갖다 대면, 그거는 사립유치 아닙니까? 지난해 12월 상주지청은 28차례 학대 혐의가 인정된 가해 교사에게 벌금 500만 원, 이를 방관한 원장에게 벌금 200만 원 등의 약식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난 2월 경북교육청은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유치원의 징계위원회를 열었지만, 28차례 학대 혐의가 인정된 가해 교사의 징계는 없었습니다. 지난해 2월 해당 교사가 낸 사표가 유치원에서 수리됐기 때문입니다. 경북교육청은 유치원의 경영자에게 교사 채용 권한이 있기 때문에, 교사가 그만둔 이상 징계를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징계위원회를 더 빨리 소집할 수는 없었을까? 하지만 교육청 징계위원회 구성 권한이 유치원 경영자에게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사립학교법은 유치원 교사의 징계를 교육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교육기관 징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교사의 임용과 징계위원회를 열 권한 모두 사립유치원 경영자에게 있어 제대로 된 징계 절차를 밟기가 어려운 겁니다. 다른 사람들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열악하고, 일반 사립학교에 준하는 징계위원회가 전혀 작동하지 않는다. 제대로 된 징계를 바랐던 피해 아동부모는 가해 교사 없는 반쪽짜리 징계위원회를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별 대수롭지 않은 거를, 나만 아니는데, 우리 일만 아니는데, 내 아이 일이 아니잖아 라는 느낌으로 대하는 피해자들이 점점 더 억울한 상황이 생기고, 그리고 이런 일이 또 반복이 되는 거고. 경북 유치원 600여 곳 중 사립유치원은 222곳. 사립유치원 징계 절차가 지켜질 수 있도록 교육청의 사립유치원 지도감독 권한이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수영입니다. MBC 뉴스 윤수영입니다.